이놈, 이 새끼를 좀 풀어줬더니 아, 저 천방지측으로 아무데나 돌아다녀서 이제 오늘 맸어요 저 애미들은, 저 암놈들은 이제 이렇게 풀 뜯어먹고 새끼 맸 것 같았어요 이놈은 이제 벌써, 이거는 났는데 벌써 아유 세상에, 이렇게 금방 금방 무척 꺼요 금방 컸어요 아유, 이 새끼가 엄청 많아 이 암놈끼리도 서로 뿔 겨루이네요 아유, 아유 순놈도 아니고 암놈끼리 이렇게 뿜가지고 동물 세계에서도 뿔이, 김샌놈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배틀이 뿔루, 방귀 지금 새끼 낫게 생겼어요 아유, 저놈도 저놈도 불로 박네 아유, 아 초지가 좋죠 노랗게, 이 범똥이 노랗게 이렇게 꽃이 켰어요 범똥 저 이제 꽃을 다 뒤집어 퍼 버리고 고구마를 심어야 돼요, 자색 고구마 아 아유, 여기 아유, 이제 마늘도 이제 다음달쯤 캘 때가 됐죠 양파도 그렇고 이제 봄도 꽃이 피었고 아유, 경치가 아름답죠 아유, 경치가 아름다워요 아유, 저기 있는데 바다가 보이네 아이고 참, 날씨가 좋네요.